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이 어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대표는 예상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추대됐는데 당 색깔이 오렌지색이더라고요. 이 색깔을 두고 또 이 색 우리 건데 하는 목소리가. 누가 그래요? 부산 롯데에서도 나오고. 하나. 하나에서도 나오고 또 안철수 의원이 내가 다 해왔던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어디부터 들어볼까요? 성주 의원부터 생각해볼까요? 아니 뭐 색깔 논쟁까지 또 붙었으면 이준석 전 대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말하자면 아까 교통요금 폐지 부분부터 색깔까지 내 거다 막 하면 굉장히 좀 이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빨간색 우리 민주당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당색 부분은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들은 최근에 보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는 않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운임료 폐지하는 거 노인분들 어리신 분들 이 부분부터 시작되고 그다음에 당색까지 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개혁신당 부분이 아마 이 삼지대를 좀 지금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슈를 다 끌고 가고 있으면 나머지 따랑하는 사람들은요. 좀 나중에 되면 그냥 숟가락 없는 수준밖에 안 돼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캐리하고 있지 않냐는 판단이 돼서 좀 분발 나머지 하셔야겠다. 이렇게 색깔까지 화제가 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반갑지는 않은 거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삼지대를 이끈다는 자체는 반가운 문제죠. 예를 들면 아주 공학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삼지대에 축이 돼서 그 삼지대를 다 쥐락표로 가면서 견인을 한다면 민주당 쪽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지만 그냥 대놓고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삼지대에 축을 세운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이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은요? 이게 주황색이 노해찬 정의당의 노란색과 새누리당의 빨간색이 합쳤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이 근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그 당시에도 지금은 진보당이 됐는데 민중당이 그 색깔을 쓰고 있었어요. 주황색을 그랬더니 이쪽은 주황이고 저쪽은 오렌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또 민주노동당이 주황색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건 다 빼먹고 안철수 보니 내가 뭐 해봤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색깔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는 별론 것 같아요. 저희도 노란색 지금 뭐 쓰고 있지만 평민당이 노란색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녹색당이랑 선거연합정당 추진 중에 있는데 녹색당은 뭐 이름이 이제 전세계적으로 녹색당이지만 자민년도 녹색당, 통일국민당도 녹색당, 국민의당도 녹색당. 그러니까 녹색 다 녹색이었잖아요. 우리도 녹색이 인적이 있어요. 그렇죠. 새정치 국민의당 민주연합대였나? 어쨌든 그러니까 소나무 별로 색깔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저는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굳이 논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색깔도 색깔이지만 과연 이 개혁신당을 어떤 세대들이 좀 지지를 하냐 이것도 굉장한 관심을 모았는데 우리가 보통 2030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출했는데 그보다 또 많은 높은 연령층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다 인구 구성 비율로 보면 다 그냥 적절하게 균형을 맞춘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이준석 대표 측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구 구성원상 20대가 그렇게 좀 많은 편도 아니고 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30대 이상이 많다라는 것도 그냥 당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과 열망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이 이준석 신당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렌지색이 화제가 된 것도 상당히 저는 기본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봐요. 아무도 관심 없어가지고 우리 정치인싸에서 이준석 신당 오렌지색 하든 말든 우리가 아이템으로 다루지 않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화제가 되기는 했죠. 그런데 이선영 앵커님 입에서 오렌지색이 어떤 의미입니까 김준우 우리 위원장님은 별로 이거 아주 뭘 얘기를 해요 라고 하지만 어쨌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화제를 불러일으킨 거기 때문에 성공적입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한국의 희망에 한국의 희망이 생기고 나서 색깔이 어떻네 당원이 어떻네 얘기 안 하잖아요. 정책도 많이 냈거든요.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는 개혁신당이 나름대로 좀 이슈선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머지 3지대에 좀 분발하셔야 된다. 저도 그래서 어제 그 창당대회 천하람 변호사가 천하람 위원장이 전화해서 이제 와달라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같은 시간에 이태원 참사 거부권 반대 집회가 있어서 제가 또 발언을 해야 돼가지고 네. 하여튼 개혁신당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기는 어때요. 이렇게 좀 지지층이 겹치잖아요. 2030만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개혁신당을 4050에서도 또 TK에서도 많이 지지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올 때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색깔 논쟁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창당준비위원장이 3명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얼마 전에 타입당한 허원하 의원이 이미지 컨설턴트잖아요. 퍼스널 칼러 모르고 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 전문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의 교육이었는데 이 색깔 타깃이 누구냐 했을 때 제가 이 색깔 딱 나왔을 때 20대, 30대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글자체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였냐면 그 예전에 1위하던 토익책 표지하고 나 뭔지 알겠다. 그 표지하고 그 글자체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표절 의혹이야? 아니 근데 그 책을 보면 똑같아요. 글자체까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확실히 지금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하고 몇 년 전에 이제 토익 공부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전략이라면 한 10년까지도 폭력에 관해 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예전에 그 예전에 수학의 정석이나 성문종합 영어 그 표지 딱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준 것 같거든요. 이건 이승한 위원장 생각이신 거죠? 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근데 그 반응을 보고 아 이거 노렸으면은 이 세대 타겟은 잘한 거다라고 하는 진짜 저는 전혀 모르는 어떤 문제집이에요. 저도 모르는. 다른 문제집을 봐서 뭐 우리가 뭐 멘트맨 기본 영어 하면 표지 떠오르는 것처럼 지금 젊은 사람들은 떠오르는 토익책 딱 그 이미지 그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20보다 30이 많다. 20대들 중에서도 이준석 위원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 지지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회원들 지금 다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라인 기반한 당원 모집을 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놓는 정책이나 메시지들이 우리 당 지지층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건데 저는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표나 야권에 대해서는 비판 비난 한마디 없거든요. 계속 대통령이나 우리 쪽을 향해서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보수 확장성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이 4050층 4050이요? 호기심이죠. 호기심이 이제 호응으로 이어가기까지는 이제 정책들을 내놓는 과정과 메시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지금 좀 너무 이준석스러운 대중스러운이라기보다는 이준석스러운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확장성은 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장 소장님은 어떤 말씀을 방금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이준석 대표도 참 아끼는 후배고 이승한 위원장님도 아끼고 우정을 나누는 사이에 다 아끼고 다 사랑해. 파주의 서용주 대회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저기 할까요? 아니 근데 그 한 가지를 그래요. 이제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죠. 국민의힘에서는. TK 쪽에 40대 50대층. 이게 현상이에요. 그냥 이게 총선이 아주 많이 남았다면 말한 대로 호기심이죠. 그런데 선거를 80일 앞뒀습니다. 이건 단순히 호기심으로 움직일 수 없는 수치예요. 이거는 80일 남은 총선은 거의 총선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호기심에 40, 50층이 지금 개혁신당 쪽으로 몸으로 움직였다가 하는 거 봐서 빠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움직이는 것은 이미 결단을 어느 정도 반 이상은 했다. 특히 40, 50대층은 이번 정부, 특히 국민의힘의 보수로서의 비전을 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 노석도 나도 속았다라는 그런 메시지에 공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메시지 주가 개혁신당의 아주 그 기치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국민 노석도 나도 속았다. 속은 사람 다 모여. 그게 속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래 이 속은 것을 80일 뒤에 내가 심판하겠어. 이런 그냥 움직임이거든요. 이거 단순히 호기심과 호응으로 보기에는 조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저는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혁신당인데 예전에 바른정당의 가칭 이름이 개혁보수신당이었어요. 그때 우리 장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 지지율 18%까지 나왔어요. 엄청나게 이거는 우리가 어떤 호남이나 충청 기반이 아니고 가치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18%까지 나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때까지 가서 까보니까 6.4% 나왔어요. 이게 저는 어떤 새로운 개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그 정도 포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잘 보시는 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거예요. 당시가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였죠, 대통령이? 그때 탄핵 이후죠. 탄핵 이후잖아요. 대선 얘기하는 거고. 대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총선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아니, 총선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심상치 않은 부분은 여권에서 긴장을 해야 되는 거지만 마지막에 이런 저희는 늘 도전하고 실패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당이 추구하는 가치랑 상징이 힘이 붙으려면 각 지역 조직에서 힘 있는 지역구 후보, 조금 인지도 있는 지역구 후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에 맞춰줄 만큼 영입 속도나 소위 이삭줍기라도 좀 나고 있지 않으면서 이게 지금 더 힘이 못 붙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비례에서는 굉장히 돌풍의 가능성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지금 저희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양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금 첫 번째 자리를 점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데이터에서 나와 있으니까. 지역구 선거에서는 그닥 이렇게 유의미한 성과를 누구도 지금 내기는 단정하게 어려워 보인다. 저는 차라리 지역구 선거 부분에서는 따로 가든 같이 가든 그래도 호남 쪽에 이낙연 신당 쪽에서 조금 더 몇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역구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어디로 나올까요? 뭐 대구에서 한번 붙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계속 잔소리하고 있거든요. 네. 어디로 나가라고 잔소리하고 계세요. 비례로 나가라. 무조건 뱃지를 달아라. 들을 달아. 제스상하지 말고. 김준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이 지역구 출마해가지고 뱃지 달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정치인은 뱃지를 달아야 정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평론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꼭 뱃지를 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지름길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비례로는 안 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그 전통적인 지역구도랄지 전통적인 정치의 판을 흔들만한 강력한 인물이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어려울까요? 지역구? 이게 지금 너무 양당이 민주당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층들이 너무 강력하게 상대당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3신당을 선택을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 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이준석 대표 찍으면 민주당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찍을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 그래서 저는 비례로 나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본인이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호남을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영남의 대구 쪽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요즘 이제 대구가 좀 쉽지 않아 보이니까 세종도 살짝 이렇게 건드려보는 기사들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노동당 때부터 저희가 2012년에 저는 그때 당원 아니었습니다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해가지고 했던 경우 빼고 지역구를 돌파한 진보정치인 그러니까 제3지대에 있었던 진보정치인이 노회찬, 심상정, 권영길, 조승수, 강기갑 정도거든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희는 창원이나 울산 같은 경우 노동자 밀집 지역이라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영남에서 붙어가지고 해볼 만한 대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안 되면 차라리 삼자 구도에서 돌파할 수 있는 내가 수도권은 어렵다고 보고 아마 세종은 어떨까라고 지금 한번 타진을 해보는 것 같아요. 노원구는 너무 못드리는 거예요. 비례를 가는 게 낫죠. 너무 뜬금없는데. 왜냐하면 차라리 TK로 가는 거, 대구로 가는 거는 정치적인 상징성이라도 있어서 나름대로 본인이 지더라도 의미를 안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종으로 가서 당선이 돼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이게 본인의 개혁신당의 기치로 이끌만한 리더로서의 자리를 포지션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장성순 소장 말대로 비례 가는 게 현실적이고 그게 맞다. 저도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천하람 좋다, 허은아,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비례로 쫙 포진을 해 있으면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국회에 배지 달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 지역구에서는 내가 국민의힘 지지하니까 국민의힘 찍어도 비례정당에는 이런 사람 한번 내가 지지해줘야지 라고 해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을 쫙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당을 만드는 중추 세력들이 다 지역에 가요. 그리고 비례 같은 경우에는 영입 인사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딱 채워놔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사람들 누구지?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비례대표 득표율이 낮아질 것 같다. 저는 지금 창당을 하려고 하는 제3신당의 중요한 분들은 다 비례로 가셔가지고 다 배지 달으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비례로 다 가면 나머지 오는 사람들, 지역구 출마하는 사람들은 니들 다 노른자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욕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지역구 출마하고 싶어가지고 막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하기로는 국민들 눈에서 그럴 거예요. 봐라. 이거 해서 개혁신당한다고 해놓고서 결국에는 너희를 배지 먹으려고 비례대표 안정적으로 가는 거야? 비당길은 깔고 나머지는 지역구 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나와요.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게도 배지 달고 싶다 해야 돼요. 배지 달고 싶던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례를 가도 명분이 되지만 허은하, 천하람은 전사로서 지역에 가서 뛰어야 된다. 저는 그런 배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지역에서 뛰고 있는 이승한 위원장. 마케팅 창원에서 다 가면 좋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어디 갈지 힌트는 자기가 어디 갈지 얘기 안 하는데 이낙연 대표한테 나 같으면 개항해 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힌트 같아요. 무슨 힌트예요? 이준석 대표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요 그럼? 네. 저는 근데 가장 이준석이 어디 가서 가장 내가 감동을 느낄까. 영상 가나? 다른 당이 아니고 저는 상계동 가면 제일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무슨 상계동? 개인적으로는. 중란 가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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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에 가면. 맞아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상계동에서 또 그런 조롱이 막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상계동 또 공천 줄까 봐 도망간 거다. 자기 해도 안 되니까 간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상계동이 지형이 막 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갑을병이었는데. 이제 갑을 조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당협위원장들이 다 비어있어요. 그 갑을이 다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내가 다시 나의 생물학적 고향이고 정치적 고향으로 다시 간다. 이게 가장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뭔가 이준석스럽다 하는 거지. 여기를 대구 간다, 세종 간다, 어디 가능성이 타진한다.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이준석스럽지 않다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전 대표랑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지금 하시죠. 되나요? 일단 광고 듣는 사이에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